1 Run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쉬 트레이너 마유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미니입니다 굿머리 자, 오늘 한 주를 또 반을 가르는 웬스데이 되겠습니다. 웬스데이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영어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 가져왔죠. 오늘은요. 우리 쇼핑 영어에서도 이런 뭐라 그럴까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요? 휴대폰을 우리 통신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거에서 조금 가격을 알아보러 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발전됐네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영어가 항상 여행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머물 때도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좋아요. 일단은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해볼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이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미션 2. 더 저렴한 플랜 들도 있나요? 이런 거. 이런 걸로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거 해야 돼요. 들어가기도 겁나는데요. 외국에도 사실은 통신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서로 프로모션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알아들어야지. 그렇죠. 혜택을 받는 건데.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몇 분이 들어가 있고 무한, 무제한, 무엇. 너무 많죠. 맞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엉망일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엉망이어도 항상 행복해요. 얼굴은. 항상 했어요. 많이 엉망인 거로. 일단은 무조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고고. 짜잔. 제 새로운 휴대전화 예쁘죠? 고민 고민하다가 바꿨는데 잘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통신요금을 골라야 하는데. 50달러짜리? 오, 이건 뭔지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예, so, ma'am, these are all our different plans that we have. 그러니깐요. 이거 완전히 다 영어네. 이거 뭐예요, 이거? 50달러짜리 플랜. What is this 50달러짜리 플랜? 플랜. 아, this 50달러 one? 예, 예, 예. Well, that gives you unlimited data and also talk minutes. Unlimited. 네? Unlimited data and talk minutes. 하여튼 알아듣지도 못하겠음 비싸기도 하다. 그러면 저렴한 플랜들도 있나요? 뭐, 칩? 칩. Oh, you want cheaper than 50달러? 예, 예. 음, well, the $30 plan, it includes just 500 talk minutes. 500만 원이라고요?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그런 거죠? 네? 500만 원. 뭐가 500. 500만 원이요? 500. 아니, 무슨 플랜이 설마 500만 원이겠어요, 전화 플랜이. 네, 하여튼 오늘은 좀 세세히 신중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왜냐하면 숫자도 또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읽는 법도 배워볼 거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러닝 익스피리이스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전체 대화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빈 칸을 채워보는데, 모르는 단어여도 최대한 게스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세요. 네.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전체 대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데 가게 되면 통신사도 여러 개지만, 그 통신사 하나 아래도 플랜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그 플랜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 좋아요, 좋은 플랜이니까 이거 쓰세요, 한다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유무좋으로 따져봐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써 우리의 미션 문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자, 선물 수준이에요. 뭔가요? 뭔가요? 해당하는 단어 뭐예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뭔가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그렇죠?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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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is this가 아니고, what is, 무언가요? 아, 좋아요. this 50달러짜리 플랜. yes. 이거는 지금 제대로 의미 절로 끄는 거예요. 그렇죠? what is this 50달러짜리 플랜이 하나 더 나아가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오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is a plan. you know? so, what is this 50달러짜리 플랜?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 같은 거에 무슨 보험 플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외국에서도 플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가격이 나왔죠? 네. 얼마가 나왔죠? 50달러짜리 플랜. 50달러짜리, 맞죠? 예. 그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플랜. 네. 자, 지금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격 명사. 얼마짜리 명사죠? 당연히. 네. 여기서는 이 50달러짜리 플랜이죠? 네네. 그죠? 가격짜리 무엇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명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요. 얘를 단수처럼 읽어줘야 돼요. 자, 이거 아까 뭐라고 읽었죠? 처음에? 50달러. 50달러스.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명사 앞에서 얘가 얼마짜리 무엇 이렇게 꾸민 거기 때문에 50달러 플랜이라고 해야 돼요. 아,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this plan is 50달러스. 이렇게 할 때는 50불이다. 그래서 50달러스라고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명사 앞에서 꾸며줬죠. 그쵸? 그럴 때는 50달러 플랜. 플랜. 얼마짜리인 무엇. 뒤에 뭐가 나오게 되면 단수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플랜은 50달러입니다. 가 있고요. 그쵸? 이것은 50달러짜리 플랜입니다. 가 있어요. 그쵸? 얘는 뒤에 명사가 없죠. 그냥 50달러입니다. 얘는 50달러짜리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This plan is 50 dollars. There you go. 우리가 항상 하던 것처럼 This plan is 50 dollars. 네. How about this one? This is a 50 dollar plan. Very nice. 이해하셨나요? 역시 예물 보는 게 더 쉽죠. 자, 이것도 볼까요? 저는 10불이 있어요. 가 있고요. 저는 1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I have 10 dollars. There you go. 복수로 그냥 I have 10 dollars. 그렇죠. However, 다음 거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죠. 10달러짜리 빌리니까 I have a 10 dollar bill. 그렇죠. 단수로 하고요. Let's try one more, right? How about this one? 이 책은 5 달러입니다.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5 달러짜리 책입니다. 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This book is 5 dollars. 복수로. The dollars. 두 번째 거는? This is a 5 dollar book. There you go.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ollars. 얘는 그냥 5 dollar book. Understand?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거는 그거를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 그럴 때는 단수로 쓴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50불짜리 플랜이기 때문에 50 dollars 플랜이 아니라 50 dollar plan. 이렇게 꼭 가주셔야 되고요. Right?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발음할 때 실수하면 안 되겠죠? What is this 50 dollar plan? What is this 50 dollar plan? 이 50달러짜리 플랜은 뭔가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미션으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0달러 안에 들어간 게 뭐가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salesperson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볼게요.